오늘 그림, 그림을 그리며 그림을 즐기는 방법, 그것을 이야기해 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산과 바다, 강을 그리며 우리 그림의 재미를 마음껏 느껴봅니다. 손을 종이에 마음껏 그리고 그것을 적절히 배치하여 좋은 그림을 만듭니다. 만들어진 그림, 그것을 화가는 각자의 방법으로 다른 이들과 그림을 공유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목적, 그것은 본인의 즐거움도 있지만 다른 이와 공유하면 그 기쁨은 배가 됩니다. 본 작가 또한 얼마 전 가입한 페이스북의 많은 동료들, 그들과 나의 그림을 나누니 그 기쁨은 배가 되고 더욱더 그림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나와 같은 유형의 그림, 전세계 많은 이들이 그러한 그림을 그리고 같이 나누며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림은 그리며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 오늘 저와 함께 저의 그림으로 같이 기쁨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본 작가가 페이스북에 올린 나의 그림들, 전세계인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전세계인들과 그림을 나누며 그것을 즐길 때 새삼 스케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종이에 선을 긋는 것, 스케치, 그것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림을 시작하며 지, 필, 묵 이 세가지로 오늘도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초보자도 손쉽게 선을 그을 수 있는 오늘의 그림 도구, 붓펜으로 사진을 참조하여 있는 그대로를 스케치합니다. 화가는 선을 긋고 스케치하는 이 시간,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없음에서 있음을 만드는 창조의 시간, 선을 그으며 작가가 원하는 사물의 모습을 만들어갈 때 무한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스케치하는 시간, 이 시간은 화가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그림은 노바꾸의 그림. 일단 그어진 선들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림을 만들 수 없는 우리 그림의 특징이 있습니다. 선을 긋는 시간,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림을 그리며 처음에는 굵은, 눈에 띄는 외곽선을 하나씩 하나씩 그려나갑니다. 언제나 그렇듯 손을 그을 때 스케치를 하며 주저함 없이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그리시기 바랍니다. 선의 모습은 작가가 그어진 선들, 그 선에서 모든 느낌이 만들어집니다. 그어진 선들, 그곳에서 모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스케치하는 목적입니다. 인물 그리기 또한 바위나 나무 그리듯 외곽선, 보이는 외곽선들을 하나하나 그리게 되면 어느덧 여러분들도 본인의 능력을 의심하듯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두려움 없이 손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멋진 인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다 느끼게 되는 것, 선극기를 반복하며 인물과 바위를 그립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모든 사물들, 모든 선들은 반복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반복, 우리는 그림을 그리며 모든 것에 반복이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진에서 보듯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그리며 하나하나 그 그림들에 반복되는 선들이 있음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른 듯,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그것들은 크게 보면 반복되는 하나의 패턴이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을 쉽게, 재미있게 그리는 방법 중 하나, 빠르게 패턴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의 그림, 먹으로 그리는 그림, 종이의 선을 일단 긋게 되면 그 선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노바꾸의 스케치 그러한 즉, 선을 그을 때 집중하여 집중하여 명상으로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림 그리기 목적 그림을 그리며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평온한 그림을 그리며 여러분들의 각자 목적에 각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오늘도 펜을 들어 그림을 그려보시면 어떠실지요? 그 luz은 그 나를을 흘리기 바랍니다. time adalah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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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